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션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오늘도 끼웠습니다. 나디아예요. 네. 계산하기 배워볼 건데요. 식당에서 단원의 마지막 코스겠죠? 네. 마지막으로 계사들 하고 나오기. 그렇죠. 그냥 도망가기. 먹튀. 먹튀하기. 네. 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하기. 문장 배워볼까요? 네. 계산을 부탁합니다. 계산을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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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따라해서 따라해드렸어요. 계산을 계산을 우리 앞에서 부터 계속 배웠던 표현이죠? 부탁합니다. 계산을 부탁합니다. 일본에서 계산할 때 우리나라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계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계산서를 항상 달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편한 일본 전국 공통의 바디랭귀지가 있어요. 손을 양손 검지를 약간 교차시켜서 X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본어 한자 중에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는데 그게 이거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X자 같은 게요? 네. X자처럼 생긴 건데요. 완전히 X자도 아니고 완전히 사람인자도 아닌. 네. 그렇죠. 그냥 X자 정도로 표현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어서 종업원이랑 눈이 딱 마주치시면 손가락 두 개 딱 교차시켜서 이렇게 하면 계산해달라는 말인 줄 알고 가지고 와요. 계산서를. 굉장히 편한 바디랭귀지. 괜찮네. 네. 좋아요. 그럼 계산서라는 뜻이라고요? 네. 계산서를 갖다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 표현을 왜 배운 걸까요? 눈이 안 마주칠까 봐? 아. 그렇구나. 아니요. 아니야. 이 표현을 배운 건 배웠다는 걸 굳이 한 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책 사서 봤다 우리. 굳이 이렇게 손을 교차시켜서 X를 해서 눈이 마주친 다음에 굳이 그 직원이 듣고 있을 때 가이산 노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얘기를 괜히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네. 계산오 오네가이시마스. 아. 네. 말 붙여보는 거. 두 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누구랑요? 수원 선생님이랑 나대원 선생님. 말 붙여보고 싶어 하는 거. 수원 선생님은 예쁜 종합원. 나대원 선생님은 멋진 종합원. 일종의 글에서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두 분이 너무 유유상종 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물들어 가셨구나. 이 경박한 영어 강의실 초반을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순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뭔가. 됐고요. 자. 이게 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익스큐즈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고 싶네요. 아. 네. 우리 앞에서 한 번 배웠어요. 여기요. 이렇게. 쓰미마생. 쓰미마생. 도조는 안 돼요? 도조? 아. 도조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익스큐즈미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쓰미마생. 네. 쓰미마생. 쓰미마생. 손 딱 들으시면서 쓰미마생 하면 하이 하면서 종업원이 오겠죠. 자. 그러면 종업원을 부를 때 쓰미마생 할 수 있고요. 네. 다 쓰미마생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발을 밟았거나 부딪혔거나 실례했을 때 쓰미마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예쁜 여자가 걸어가길래 말 좀 붙여볼 때 쓰미마생 할 수 있고요. 네. 이거 아주 유용하네요. 쓰미마생. 아. 그렇구나. 정말 그냥 익스큐즈미. 네. 딱 정말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기요. 신뢰합니다. 보다 더 유용한. 유용한. 그러네요. 영어의 익스큐즈미가 저기요. 신뢰합니다 보다 더 유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쓰미마생이 그렇네요. 맞아요. 쓰미마생. 이렇게. 웬만하면 뭐 일단 말을 시작할 때 길을 물어볼 때도 우리 항상 쓰미마생 하면서 시작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네. 그런가요? 앞에서 배우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겠네요. 하긴. 지나가는 사람 팔목을 딱 붙잡으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방법이 있긴 하죠. 뭐요? 시야에 들어온 다음에 쭈빗대죠. 아. 그때 또 쓸 수 있는 일본말이 있어요. 찌피 찌피. 아노. 아. 저기. 아. 그래요. 아노를 겁나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막 이런 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꾸. 이런 표현. 아노. 아노. 아. 저는 그런 거 자꾸 배우고 싶어요. 쓰미마생. 아노. 아노가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냐면. 저기. 저기. 쭈뼛. 쭈뼛. 쭈뼛과 정확히 어울리는 말. 그러게요. 맞아요. 아노. 그래요. 아노. すみません. 그래요. 자. 아노. 아노까지 배웠고요. 네. 계산을 어디서 할까요? 해볼까요? 계산은 어디서 할까요? 해볼까요? 계산은 어디서 할까요? 계산은 어디서 할까요? 계산은 어디서 할까요? 도코데가 어디서라는 뜻이고요. 네. 어. 이것은 아. 아. 여기서 한다고 하면 코코데. 맞아요. 저기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소코데. 왜냐하면 소가 거기 있으니까. 맞아요. 소코데. 거기는 소. 기억 떠오르셨다. 그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저그 아래에 있는. 저기서 한다 하면 아코데. 고코데. 소코데. 그리고 아소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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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코데. 소코데. 아소코데. 이렇게. 그리고 도대체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난데. 아니야. 도코데. 도코데. 네. 도코데. 아 어디서. 네. 어디서. 도코데. 도코데. 계산은 가이산와 계이산와 계이산와 도코데 します가? 네. 계산은 어디서 합니까? 계이산와 도코데 します가? 계이산와 도코데 자 우리가 도코데를 알고 있다면 계산서를 들고 도코데 이렇게 하면 아 네. 그쵸. 해결되겠네요. 하이. 고코데. 도조. 네. 이쪽에서 하세요. 자 다음 표현으로 볼까요. 크레짓도 카드 데 앞에 크레짓도 빼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라고 말을 해도 되고 그냥 카드라고 말을 해도 제가 같은 의미로 그렇죠. 여기서 카드가 무슨 교통카드는 아닐 테니까 당연히 카도레 바라이마스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 좀 알아야 되는 표현이긴 해요. 일본은 의외로 카드 지불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멀쩡한 식당인데도 우리 카드 안 받아요 이런 데가 있어서 항상 형점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카드를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나 봐요. 진짜. 아예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현찰. 네. 현찰. 현찰을 뭐라고 하죠? 갱킹. 갱킹. 현금. 현금. 갱킹. 갱킹. 그렇죠. 갱킹. 네. 온리가 뭔가요? 온리. 갱킹 닷게. 닷게. 네. 닷게가 우리가 알만한 단어로 뭐 없나? 닷게요? 닷게? 닷게시마는 아닌가? 네. 근데 닷게는 대나무. 네. 대나무 죽자를 닷게라고 읽고요. 우리가 앞에서 닷게를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배웠었다고 생각해요. 네. 넘어갑시다. 아 서로 기억력 테스트 가시나요? 닷게. 이거 한 번 더 연습하고 가요. 그러면. 크레질도 카도네 하라에마스까? 네. 크레질도 카도네 하라에마스까? 크레질도 카도네 하라에마스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표현은요. 따로따로 계산을 부탁할게요. 네. 베츠 베츠 데 계산을 오ね가이십ます. 베츠 베츠가 따로따로네요. 네. 베츠가 다르다는 한자 별자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그걸 이제 베츠라고 읽어서 베츠 베츠 데 계산을 오ね가이십ます. 베츠 베츠 데 계산을 오ね가이십ます.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또 편리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베츠? 와리깡. 아 와리깡? 네. 와리깡이 무슨 단어예요? 와리깡이 각자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모두 아는 단어예요? 나 우리 모두에서 제외되었어. 어? 모르셨어요? 진짜? 네. 무슨 임민정 선생님의 임시 집안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조윤성씨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공유진씨랑. 그 뭐죠? 괜찮아 사랑이야? 저 어저께 보는데 두 분이 일본 여행 간 씬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윤성씨가 딱 얘기했어요. 와리깡데스. 와리깡데스? 네. 딱 얘기했어요. 너 따로. 나 따로. 응. 우리 따로 계산할게요. 아. 그러면은 와리깡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 문장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와리깡 오네가이시마스. 와리깡 오네가이시마스. 네. 와리깡 오네가이시마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와서 먹었어도 각자 먹은 걸 계산하고 나가는 형태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와리깡 오네가이시마스. 네. 베츠베츠대 계산하는 것과 와리깡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 베츠베츠가 따로따로란 말이죠? 네. 그러면 베츠대 계산호 해도 되겠네요? 음. 베츠베츠라고 붙여서 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베츠베츠. 베츠베츠. 따로따로. 베츠베츠대 계산호 오ね가이시마스. 네. 베츠베츠대 계산호 오ね가이시마스. 그래요. 따로따로 지불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너랑 나랑 따로따로 돈 내자 하는 거죠. 베츠베츠니 하라오. 베츠베츠니 하라오. 베츠베츠니 하라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일본인 친구가 생겼을 때. 네. 그렇죠. 생겼을 때 우리 따로 내자. 네. 혹은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본인 친구랑 갔을 때. 나 당연히 누가 내지? 제가 낼까? 내가 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베츠베츠베츠니 하라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 저런 말을 실제로 따로 계산하는 문화까지는 알겠는데. 저런 표현을 정말 자주 써요? 연인이 아닌 이상 정말로 저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썸타는 사이는? 썸타는 사이면. 이제 가격대가 관건이 되겠죠. 일본어와 전혀 관계없는. 일본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베츠베츠니 하라오. 아니 근데 그게 정말 문화라면 저런 말이 필요가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보통 테이블에서 각자 걷어서 가지고 가서 내고 그런 경우도 많겠죠. 지갑을 꺼내길래 얘가 뭐 하나 지켜보면. 두 사람이 돈을 꺼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돈을 같이 꺼내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각자 만약에 내기로 했어도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모아서 가져가서 계산을 하고 각자에게 잔돈을 거슬러주는 스타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각자 낼 거면 계산대 앞에 가서 각자 내고 각자 거슬러 돈 받고. 되게 편한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막 잔돈 없어가지고 저 죄송한데 이거 좀 500원짜리로 거슬러주실래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도 되니까. 각자 소득공제도 알아서 원하시는데. 그러게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랄까 뭔가 격식에 얽매어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런 걸로 고민하는 관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맨날 만났는데 맨날 내가 밥 싸. 만나기 싫어.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그거보다는 따로 내는 게 낫긴 한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제가 이제 학원 강의할 때요. 학원 앞에 식당이 이제 그 빨리빨리 막 먹고 빠지는 된장찌개 전문 식당이었는데. 3,000원짜리 밥주이셨어요. 그런데 다들 직장인인데. 그렇죠. 그 3,000원을 다 각자 내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5,000원도 아니고 3,000원인데 그걸 거둬갖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세 번만 남의 거 내주고 나면. 그러니까요. 거의 3,000원 저렴하게 밥 먹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 없지. 뭔가 되게 비싼 돈이 나갔는데. 그렇죠. 내가 사놓고선도 생색이 안 나. 생색이 안 나. 너 3,000원짜리 사잖아. 밥은 매일 먹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고도 뭔가 꺼림직할 수 있는. 제가 모자라네요. 남녀의 차이인가요? 내가 지불할게. 왔다시가 하라우요. 이런 표현은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왜냐하면 뭐. 아니야. 이거 듣고 계신 남자분들 빨리 연습하세요. 왔다시가 하라우요. 왔다시가 하라우요. 왔다시가 하라우요. 고맙다.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 왔다시가 하라우요. 선생님에게 맞춤형 문장으로 가르쳐드릴게요. 올해가 하라우요. 올해가 하는 뭐예요? 안 쏴. 남자분들이 나를 지칭할 때 올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왔다시라는 말보다도 편한 사이에서는. 올해가 하라우요. 뭔가 일본인 성우의 목소리가 문득 들렸어요. 그럼 가꼬이 이럴 수도 있어요. 가꼬이는 뭐야? 멋있다. 멋있다 한마디를 듣기 위한 비용이죠. 왔다시가 하라우요. 잠깐만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두 분이 신이 나셨네요. 선생님이 굴려먹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신이 나셨고요. 리액션이 좀 화난 눈빛.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볼이 떨리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본 분들이 다들 이렇게 덧칠을 하는데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낼 게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밥을 먹고 나서 나가자. 그리고 나가면서 테이블 앞에서 제가 그냥 계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낼게. 이건 뭐 하는. 그건 뭔가요? 맞아요. 난다요? 난다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웠어. 네. 그럼 여기까지. 자네.